바르셀로나 바로보기 바바티비 김밥탕 얼마 전에 윤진이 김밥 만들어줬는데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또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서 오늘 같이 만들어 먹게 됐어요 이거 여기 사서 김밥을 해 먹을 거예요 안 열어줘 안녕 구쿠가 있는 윤진네 집에 왔습니다 언니가 지금 이렇게 큰 닭광을 사왔습니다 아니 근데 마트에 진짜 이거랑 더 큰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있어서 거의 30cm 나 무서워 어떡해 아우씨 무서워 계란말이 전부 조금만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손 모양이 너무 방전같은데 어이 다시 다시 둘 삼 둘 셋 하나 하나 종갓집 마늘이 같아요 종갓집 마늘이 왜 그러나요 아 칭찬하니까 안 되는거야 칭찬하니까 아무도 몰라 부엌이 필요한 일이 자신병을 바꿔 보네 너가 다 찍고 있잖아 맛있습니다 재료 준비는 다 됐어요 바로 잘라? 꼬다리만 먹어봐야 돼 어떡해 단면도 단면도 맛있어? 그럼 이 방향으로 가지고 하겠습니다 짜세요 맛있다 네가 고추 넣으라고 한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모형도 여기 같아 이렇게 할 거라는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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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뜯어줘 진짜 김밥 나와라 뜯다 고추 그렇게 만들었잖아 완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김밥 생일파티 영국 좀 쌓아달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참치 김밥 그냥 김밥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아디오시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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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